이 사건 취재 중인 이가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수사 범위를 왜 갑자기 넓히는 겁니까? 일단 지난 13일에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서 검찰에 결론을 통보했습니다. 그렇죠. 두산건설이 성남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도로 바꿔주는 대신에 성남FC에 광고비 50억 원을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용도 변경을 하고 건물을 짓는 것만으로도 두산은 큰 이익을 받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의혹을 받는 네이버나 차병원 등에 대해서는 더 깊게 들여다보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 후원금도 다소 미신적인 지점들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검찰이 반경을 넓혀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조사를 받지 않았던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가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가혁 기자가 인터뷰했죠. 당시 성남FC의 대표를 인터뷰하고 의미 있는 발언을 들었다라는 거죠. 이재명 당시 시장 최측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의 구단주 역할을 했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런 정황이 인터뷰와 앞서 보신 리포트의 이메일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관계는 사실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난해 10월에 측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비서실 등 직은 거리에서 보좌를 하든지 정진상, 김용 정도는 대화하지 않나라면서 정진상 실장을 꼽아서 측근이라고 분류를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일정 이상의 모든 사업이 실제로 정진상 실장의 사인을 거친 뒤에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정 실장도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 칼끝은 이재명 대표에게로 갈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이게 뇌물죄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걸 입증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이것도 밝혀야 되죠. 네, 그 부분은 지금 검찰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두산건설만 하더라도 정자동의 땅을 용도를 바꾸려고 한 20년 가까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계약을 한 2015년에 바로 이게 실현이 됐습니다. 과연 이 후원금 없이도 병원 부지의 용도를 높은 빌딩을 짓는 그 땅으로 바꾸는 게 가능한 상황이었냐. 이런 부정 청탁 여부를 검찰이 따져보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후원금 유치에 따른 성과금이 결국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근의 3명의 측근에게 집중된 그 배경도 밝혀야 합니다. 정진상 실장이 기업에게 후원금을 받아 냈고 정 실장 최측근인 직원 3명이 성과금을 대부분 챙겼다면 결국 이재명 대표 측근에게 경제적 이득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네,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 지금 들으면 상당히 중요한 인물 같은데 왜 그동안 입을 닫고 있었습니까? 네, 곽 전 대표는 2016년에 당시 안철수 대표가 있던 국미대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혹시 정치적 배경이 있는지 그런 의문도 제기가 됐는데요. 곽 전 대표는 지난 3년 동안 경찰이 자신을 조사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면서 이번에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 주의 취재진이 찾아갔고 취재에 응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FC 후원금 유치에 따른 성과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진상 실장의 측근들이 나눠 가진 것이 이재명 시장이 시장 시절부터 쭉 말해오던 공정이나 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입장을 받았습니다. 밝힌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가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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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